아이돌반에서 뜨거운 감자는 4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입니다.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3세대 아이돌이 여전히 건재하고 톱의 자리를 대체할 아이돌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 2, 3세대의 등장에는 자연스러운 톱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A2티어 잭스키스에서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의 시대가 왔고 2세대 그룹들이 인기의 정점을 찍었을 무렵 방탄소년단의 필두로 여러 아이돌이 활력했죠. 그래서 4세대 아이돌의 등장을 한몰간 3세대로 받아들여 4세대의 시작을 부정하는 케이팝 팬들이 있었습니다. 있지,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 등 이전과는 다른 아이돌이 데뷔했음에도 4세대 논란은 꾸준했죠. 4세대 아이돌이 등장했다고 해서 3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3세대와 4세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풍요의 시대일 뿐이죠. 의견이 분분했던 4세대 논란을 종결지은 그룹이 에스파인데요. 획기적인 컨셉트, 음원 음반 성적, 대등성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에스파를 시작으로 2022년 데뷔할 JYP 시린 걸그룹과 하이브의 미니진 걸그룹 등이 아이돌의 흐름을 이끌 예정입니다. 과거 걸그룹은 청순 귀염으로 시작해 점차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석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는 이 모든 것을 깨고 케이팝 아이돌 최초로 AI 컨셉트와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실존하는 멤버들 외에 아바타 멤버인 아이에스파가 존재하며, 실제 멤버와 아이에스파가 온라인과 가상세계에서 함께 활동하도록 설계됐죠. 세계관 만큼이나 중독적인 노래들은 에스파를 단숨에 정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블랙맘바, 넥스트레벨, 세비지가 3연속 히트했고, 넥스트레벨은 걸그룹 최초로 멜론 24히트 1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기까지 증명했습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붙박이 된 넥스트레벨에 이어 세비지의 흥행으로, 음악방송에서는 에스파와 에스파가 트로피를 놓고 대결했습니다. 10월 17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에스파의 넥스트레벨 세비지가 1위 후보에 올랐고, 세비지가 만점이 넘는 점수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죠. JYP가 잇지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걸그룹도 4세대 전성기를 이끌 후보입니다. JYP는 이 신인 걸그룹을 위해 파격적인 시도를 했는데요, 멤버, 그룸명, 컨셉트, 인원수 등 사전 홍보 없이 음반에 예약 판매를 실시했죠. 이 블라인드 패키지는 6만 장의 선주문량을 달성했습니다. JYP 2022년 신인 걸그룹은 멤버들을 한 명씩 공개했습니다. 지니, 지우, 규진, 서른베이 등 5명은 노래, 춤은 물론 비주얼까지 완벽한 3박자를 갖춰 온라인에 특허게 달궜죠. K-POP 팬들 사이에선 이미 화제인데요,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개설 약 2달 만에 누적 조회수 800만 뮤를 훌쩍 넘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레이블에서 나올 미니진의 걸그룹 데뷔도 기대를 모읍니다. 소년시대 FX, 레드벨벳 등 미니진이 만든 걸그룹은 특유의 키치함으로 아이돌 컨셉트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SM에서 하이브로 이적한 미니진이 내세운 걸그룹의 컨셉트는 러블리, 유니크, 세시, 플레이풀입니다. 그룹명, 멤버수 등 공식적인 입장을 단 하나도 없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독특한 걸그룹의 탄생을 예고했죠. 에스파와 JYP, 하이브의 새 걸그룹은 정형화된 아이돌의 틀을 깼습니다. 에스파는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한 걸그룹의 세계관을 부숬으며, JYP와 하이브는 블라인드 마케팅으로 4세대의 아이돌의 흐름을 잤죠. 긴 속의 글이 없이도 센세이션을 예고한 존재감. 4세대 아이돌의 주축이들 이들은 4세대 전성기에 이어 5세대 아이돌의 방향성까지 제시할 조짐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